자 우아한 백종님 안녕하세요 수수비 포함인가요 혹시 기존 가입한 수수비에도 용종 제거 비 나오나요 네 질병 수수비 종수수비 에서 가입이 가능하시구요 보장을 받을 수가 있구요 추가적으로 원하면 중독가입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상큼발라 엠님 위용종은 안되나요 위용종도 가능하죠 대장 용종을 많이 제거하다 보니까 대장 용종에 대해서 제목을 올려드렸는데요 위용종 빼놓고도 수천가지 수만가지 수술에 대해서 다 보장이 가능해요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 건우님 가입하고 나서 용종 제거하면 면정후에 또 제거하면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딩동댕 맞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용종은 제거하면 또 튀어나오고 제거하면 또 튀어나오고 제거 안하면 나중에 양성이든 악성이든 선종이든 암의 권리 확률이 매우 높다 보니까 내시경 검사하다가 용종이 발견되면 바로 쪽시계로 딱 제거를 한다는 거죠 이 또한 시술 수술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보험 청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현지 아빠님 그런 수수비는 면책 없어요? 그럼요 면책 감액기 없는 회사로 저 보호망이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믿고 보는 보호망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돈이 되는 정보 많이 많이 올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